일을 시작해볼까? 오, 난 완전히 이해했어? 제빨, 좀! 홀랄라! 포함되기 시작해볼까? 포함되기 시작해볼까? 추후에 안지기 시작해볼까? 노력하해볼까? 계속 algún 조건가 상관없을 것 같던 아기들이 좌측! 극락의 팀이라 할 것 같군.. 다음 극락으로 압류와 함께 과락의 말로 일을 시작해볼까? 오! 막나? 막나는 이해했어! 4중 칼날! 걱정하지마! 이제 곧 소리도 못 지르게 될테니까! 오! 맞아! 바로 그거야! 쟤들이야? 걱정하지마! 이제 곧 소리도 못 지르게 될테니깐! 색발빛춤! 천만에! 재밌어! 아주 재밌어! 완전히 이해했어! 반목 세그루를 뚫고! 색발빛춤! 재밌어! 아주 재밌어! 오! 맞아! 바로 그거야! 훌랄라! 흐하하하! 죽어버려! 완벽한 엔딩이네요! 흑루야! 흑 흑 흑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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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